4부의 목요일 우르의 목요일 왜 그러냐면 5부의 목요일 도전 만수 Seg2의 목요일 소식의 거창한 현승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2021 달려라 방탄 연수회. 와, 생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다시 또 이제요? 2011년. 와,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거기, 거기. 제가 9월에 왔죠. 아, 9월에 왔지. 아, 후배해. 아, 후배해. 야,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나 진짜 못 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도행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도행전. 첫 번째, 저희 정복 검색왕 게임의 가속성. 타자 게임으로. 아, 몸풀기 하나요? 아,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왜 나와요? 내가 타자 2개.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600은 넘었었죠. 아, 600? 야, 600을 넘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800, 900 타자.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오, 그건 사실 루머. 사실 루머이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불허했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통역해야죠. 바로 통역해야죠. 실시간으로. 아,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귀도 빨라야 되고요. 머리도 빨라야 되고. 귀에 어떻게 빨라야 되고요.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지는 않아요. 아니, 진짜 아까 수년도 온 것 같아. 이게 낮아서.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관심 먹을 수 있네. 보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음식 차를 넣어.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자, 다 손 되셨나요? 아, 됐어요? 야, 뭐, 손 좀 푸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지. 아, 이거 진짜 초장속 기... 기중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자. 승인 수발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경ективasil BTS 낯깔이란 말인거야? 낯깔이란... 아, 그래서 햇빛을 담은주는 어떤 Films은? 아, 그 ver기일. 속았다. 잠깐만. 잠시만요! 이 강 Daha Stop. planted는 게 6대 fuzzy. 지 Vidals은 조금 어렵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나도. 집중력 싸움, 얘들아. 정구가 끝났어? 네, 끝났죠. 끝났습니다. 7473점. 나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다 깼어요. 14334점입니다. 13288점입니다. 9,915점입니다. 26880점입니다. 20000점이 어떻게 나와? 1688점입니다. 사위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을 보고 있어요. 랭킹에도 없는다고? 7000랭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000랭킹. 8000랭킹. 9000랭킹. 아, 어렵다. 다 3점으로 하시죠. 8000랭킹. 8000랭킹. 네. 정국이 중요하지만 정국의 핸드킹을 넣어주세요. 차라리 애매할 때에는 고소한 것 같네요. 저 모르겠어요. 핸드킹 넣어라.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돈이 정말 반가운다고? 도대체 정도면 dank? 그렇지. 진정합니다. 대단한 마술사. 청소를 찍어도 된다고? 너무 웃긴다. 큰 방습니다. 개봉지 마술사. 제가 Main 1위에 못 들었잖아요. 이것이 정말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소리부터 달라, 소리부터.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고음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정보 검색왕의 실제. 스티커 검색왕 프로젝트. 2,000원에 진출. 봉사ify... 본분이 주인증맞는이 덜 Democrats. 단 한산시board. 이거 어려운데? 기준행 몇 년과 몇 년과 몇 년과 몇 년과 2분. 4. 7분. 잠시만요. 이 시간에 부터 2021년 날은.. 버터 일요일.. 왔다. 이거 다시 계산기를 해야되나요? 잠시만요. 이거.. 이것은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일단 시작을 알아보자. 정답! 잠시. 정말 돼요?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뭐야? 1번이 잡았어? 나도 이제 잡았어? 어떻게 했어?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정답! 이런 계산기, 오케이 지민아, 너 잘한다 좀 하네?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알아야지 난 구글에다 찾았거든 2021.14522년이래 뭐 어쩌라고? 나는 2021년 1월 20일에 감상자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자, 난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정답 정답 자, 가자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에피소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눠서 두 팀의 이건 무엇일까요? 진, 정답!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어울려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동네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걸 넘겼어요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방역대 달려라 방탄을 열어갈 때 1대1대1 123 와,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달려라 방탄을 쳐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1대1대1인가? 오케이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106 달방 사진전에서 세 팀으로 연관된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연관된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탄 말고 방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에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면 돼요?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와, 진짜? 거의 90%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스릴러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 돈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캐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찾았어? 뭐라고 찾았어? 달려라 방탄 105 5 5 너, 혁진아,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고 했니? 아, 잠깐만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에피, 넥 CS이 달방 스쿨에서 채팅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했던 아, 날, 달려만 탄다 제시 이 때 나누었던 챗 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 인격하시죠? 아, 이 수많은 팬분들의 이름을... 저! 진씨가 요새 선생님 되셨죠? 저! 네! 본인 유형 말씀하시고 정답을 해주세요 아래! 저요!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밖에 없나? 이 암이 누구셔? 이 암이 누구셔?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곰, 뷔페 아니었어요? 곰, 뷔페.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혁으로 바뀌었어. 혁으로 바뀌었어. 아니, 아니, 아니.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짰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한 문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뭐야, 뭐야. 아, 일찍. 야, 저 흰 게 아니야, 흰 게 아니야, 저. 야. 아, 일찍. 아, 일찍. 자, 액스. 112. 113. 갈방 시술에서, 아예. 정답! 네. 4. 4. 저거 찐 거 아니야? 진. 첫 번째. 진.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3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정답.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네. 2교시. 네. 수학. 수학.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네.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찾아왔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 있어요. 정답. 이거 찍어봐야지. 1교시 국어. 네. 2교시. 어. 아. 2교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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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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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진.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체육. 체육. 1교시. 밥 먹기. 네? 점심. 안 돼요? 네. 아, 대박이다. 정국과 지민. 우와, 대박이다. 너 아까 맞은 거 아니야?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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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아. 제이홉. 총 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5교시도 있어? 제이홉. 제이홉. 정국. 아니야, 아니야. 정국, 정국. 총 5교시 곡. 네. 국어. 미술. 음악이야, 음악이야. 국악. 음악. 음악. 한문. 히어, 음악. 다음, closely 행하세요. 오겸 씨 체육. 요건은, 나는 모두punkt 알아달라. 여기 다 정국을 찾았네. 와, 거대 키보드. 한 hell하네. 너 tracking. 오. 멋있다. 두 corros. 오케이. 네. tenhoa. 셰b. keeoh. 정답.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크! 페이크! T1 팀 제일 먼저! 어? 아, T1?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T1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T1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정답!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홉! 제이홉! 에포트? 네! 아! 아래! 칸나! 네! 아, 찍은 건데. 정답! 정답!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즈였는데. 아, 나 탈방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픽 116 정답! 정답! 광고 타임이야! 아, 포스트에 주작 정답!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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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홉!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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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어떻게 찾는 거야? 와, 정우 1등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야! 여기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아! 이거 어떻게... 기본... 아! 아!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에요. 네! 정답! 달려나 방탄! 며화에 나왔던 장애! 네! 사진 찍어서 구글이 하려고 그러지? 이미지 구글.com으로. 야!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홉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대단어 방탄 박장대소. 왜 이렇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난 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예요, 저는. 아, 그렇게 해? 아, 제이홉! 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돌아가야 되네, 이제. 저거 머리색... 언제지? 저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 화에서 봤지? 자, 명사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제이홉! 달려방탄 34화? 어, 뭐라? 30... 네? 34. 선국, 선국! 네. 다시. 지민! 지민! 33화. 어, 33화라 했는데. 괜히 34화라 했는데. 자기도 바꿔치잖아. 야, 테스트 한 번에 바로 걸렸잖아. 아싸, 33화라 그래갖고. 바로 걸렸죠, 감독한테? 상상인데 아니라고 해갖고. 바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나오는데, 난? 어? 어? 이게 처음으로... 저거... 저거... 외국에서 찍은 건데. 말씀하실까요? 이거 뭐라고 치는지 한 번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으려고 했잖아. 어,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어?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우 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빈대 비타죠. 예? 비. 나도 한 입만 더. 비타. 아... 알앤! 나도 주지. 아, 뭔가 이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야, 찍지 말라고. 아니, 저... 저 지민이 표정 보면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뭐... 저거는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이 테이프 맞히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 이거요. 아, 이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그래? 네.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그래? 진짜 하나만 더 넣어주지. 진짜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상. 진짜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상.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 형. 나 이거 찾았는데.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씨 팀 13개. 그러나 봉지에는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정답.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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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상현이들에게 데뷔 첫 1위를 안겨주신 긴 미에버 3기 타연구영화 파트북 타연구영화 파트북 탠인제이 안내입니다. 아래! 아, 영어로 쳤다. 2015년 5월 8일. 지은! 지은!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 이 형은 서치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그니까 더쇼 1위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적어. 제이홉! 뷔! 제이홉 11장. 정답. 아, 저거 뭐 그랬던 것 같아. 아, 아. 1위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캠처에서 정신 시각 1도 아래! 아래! 너 내 거 먹었어. 오, 왜 이렇게 빨리? 아, 이거. 뭐야? 어, 시민아! 지민, 시민아! 아래! 2014년 2월 16일. 아, 너무 빠르다.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이네. 아래! 아래! 하트 소년단. 와, 하트 소년단. 아, 하트 소년단이군. 자, 다음 문자에 가겠습니다. 자, 이 캠처에서 아래! 아, 아, 아! 최선을 제시하면 뭐죠? 아, 저거 무슨 편이었더라? 아니, 저거 다 안 보여. 저기서 뭐했지?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다. 형, 저기서 뭐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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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어디지? 발방 백회 특집 발방 백회 특집 뷔 검색을 하셔야죠 뷔 뷔 찐끗 네 사진 너무 많아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사진은 빨리 떠라 윤기 형 왜 안 나오니? 찐끗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냐, 아냐 비 황당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안 해 분노 윤기 형이 뛰는 거 없냐? 지민, 지민, 지민 황당 맞는 거 같은데요, 황당 괜찮아요 야,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찾으시네 어? 위빌까요? 사라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 이거 좀 가까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야 돼요? 위버스에 올릴 셀카입니다 위버스에 올릴 셀카입니다 위버스에 올릴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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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네 네 검색해야 돼요?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라고요? 검색하라고요?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올릴 셀카 위버스에 올릴 셀카 다 나옵니다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영, 슈가 아니, 태영, 슈가, 태영 진 진 어, 가운데는 못 맞추겠네 진 진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슈가, 정국 김 슈가, 재영 내 입이 없는데 뭐? 저게 정국이라고? 비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영 야, 저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알았어요, 검색할게요 저게 누구야? 저게 저런 요망한 입술을 받은 사람이 우리 팀에 있다고? 저 두 번째 입술은 누구야? 두 번째가 정국이야 슈가, 정국 맞아요 요망해, 입술들이 가운데를 모르겠어 위버스 검색은 핸드폰 설명해 드릴게요 나 핸드폰 없는데 아니, 저걸 아니, 저걸 아싸 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미웠습니다 남준 형이랑 호비 형 먼저 할 수 있다 아니, 저걸 봐도 난 뭐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정답 말할게 얘기할게요 슈가 슈가 지민 지민 RM 정국 정국 제이홉 네 번째를 누구인지 모르겠어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위버스 봐도 모르겠는데 자, 제이홉 모르겠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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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여기 있어 슈가 정국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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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우와 진짜? 야, 너 일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비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네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아 이야 아 아 슈가야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복인데 내가 호비 형 뼈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야? 모르게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잘했어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기억 안 나 저거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한 잔 하고 아 아니, 뽀뽀똑 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와,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트위터는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형, 아니 많이 사랑하는구나 투어가 딱 끝나가지고 야, 근데 세상 우리 참 별거 많이 했다 아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있어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형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 지민이 정록 씨 파전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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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국아, 너 대단하다 근데 정국이 4점이야 그래도 야, 저걸로 진짜 4점이면 저 핸드캠프로 4점 더 대단한 것 같아 태형아, 너랑 나랑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나는 칠척할 수 있을 거야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이 여러분 점수를 갖고 메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메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메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아, 근데 아, 점수로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어 민아 뭐 먹고 싶어?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이러면 아주 막 다 사주고 싶지 토비 형 뭐 먹고 싶어? 아, 제이 형 뭐 먹고 싶어? 아, 제이 형 잘하네 우리 태형이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법 하나만 제이 형 뭐 원해? 아니,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꼬치 어묵이면 될 거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꼬치를 3개 시킬게요 어묵 꼬치 3개? 네 그러면 뭐 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피클 먹을래? 하하하 너,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하하하 어? 오이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맞지 직화 떡볶이 가자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아니, 은근히 오이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오이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 해요, 국물 오이피클로 할게요 오이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 마 오이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해봤는데 왜? 뭔데?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이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는데? 아, 굉장히 이런 어? 검색왕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에 딱 오이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힌다 아닙니까? 내가 한 번 먹어보자 오이피클 한 번 먹어보자 오이피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른 것보다 오뎅 국물이 대강이다 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와, 진심이다, 오뎅 국물 와, 오뎅 국물이 진짜 진심이다 하지만 아 자,igmaster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얼마 deploying 여러분 그냥 검색왕이 매 olması니오 오케이 자, 우리 달려라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제이홉,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아니죠? 취미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배워보는 전문가의 취미를 공부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해 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얼굴 다 가르치고 봐봐. 예?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막 춤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택시. 뭔가 도시인데 계속? 진. I need you. 네. 아니, 저게 안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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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이홉.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렇게? 아, 싸비만 생각하고 있어? 아, 그렇게. 아, 오케이. 알았어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습니다. 이건 식은 죽 먹기겠구만, 나한테는. 그럼 그 본게임을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가져왔어요, 오케이. 통원을 맞추시면 이 부분을 맞춰서 고압을 맞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진, 준비했어요? 당연히 안 됐지. 아, 치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둘. 들어가세요. 갑니다.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이 분은 한 바퀴 두시네. 진!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맞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한글자 몰랐잖아, 지금. 오케이, 한글자. 자, 5, 6, 7, 8. 5, 6, 7, 8. 응,ISPay. 응, demon, acknowledge. ступ ez. term skeleton back. 그 자기 jinig gocuse.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하하,Л detectives. 보ord Photo. 이거 맞추네요. 근데 본 denied. English, permitted. 갑자기. 그렇지. 이제 본명을 맞춘 zone. 맞춰도 문제네. 맞추기 싫어했어, 갑자기. 맞춰도 문제네. 댄스를 맞춰봐야겠다. 재이 형.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야, 이거. 뭐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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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DNA? 진짜? 와, 형! 우와, 대박이다. 형!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빠. 공부하라고. 안무 염만,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응?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이 형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